김 활용 반찬 레시피 묵은 김 순식간에 사라지는 김 활용 반찬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빠르고 쉽게 특별한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을 구워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는 씨 빼고 작게 썰어줍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거나 매운맛을 싫어한다면 고추는 넣지 마세요 계란 4개 멸치액젓 반큰술, 미림 2큰술, 고운 소금 3분의 1큰술, 후추 2꼬집 넣고 계란을 풀어줍니다 구운 김을 부셔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대로 10분 놓아두세요 김을 불리는 과정입니다 10분 후 청양고추, 홍고추, 참기름 1큰술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1큰술 넣고 예열합니다 약불로 낮추고 계란을 부어주세요 바닥에 익은 계란을 긁는 느낌으로 밀어내면 몽글몽글하면서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 수 있어요 덩어리지게 익으면 오늘 요리 끝 김 계란 스크램블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i barber 6 upstairs RAM